방금 스테이크 방금 시작 방금 시작 방금 시작 미니당 방금 시작 방금 시작 나를 못해 이리와 힘드러... 가을에는 기침약 받았구요 좋아졌다고 하네요 그냥 들어오기 아쉬우니까 공차를 먹어볼게요 공차손 알바생을 추천하는 꿀조합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그냥 드시면 안되고 반드시 저 드셔야 돼요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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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여러분 2시에 밥을 다 먹었으니까 4시에 식후 혈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혈당, 혈당이 왔습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체열도 또 해볼게요. 오늘 아침에 한 번 해볼까, 어르신 조금됐습니다. 한 시간 추억 파일라곤 출근하다니. 파이팅! 첫 번째, 물이 라면 다시 한 번 넓어 먹었습니다. 오빠랑 존맛은 그는 드디어 저녁에 있는 게 더 맛있어. 멈추는 사과짐을 먹는다니. 제가 10분 정도 마셔볼게요. 음 냄새 너무 좋다 왜? 진짜요? 아 근데 비숙이잖아 비숙이 때 한 거 아니야? 이제 성숙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했을 때는 비숙이 아니었어? 우리가 처음에 그 사람이 제일 갔잖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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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머리 묶었는데 비닐과 머리묻고 됩니까? 그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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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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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버거는 100일 이상 안됐으면 같이 오지 마라. 인정? 응. 응. 비슷할 것 같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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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